소리를 내면 괴생명체들의 공격받는 절체절명의 상황. 소음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콰이엇 플레이스 시리즈의 첫 시작을 그렸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벌어지는 재앙 첫날.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사투가 보여주는 긴장과 공포에 더해 인물들의 내밀한 감정선을 통해 휴머니즘도 느끼게 해줍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엄격한 삶을 사는 수녀 소재 스릴러만의 독특함이 묻어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핫한 배우 중 한 명인 시드니 스윈이가 임신한 수녀로 파격 변신을 했고 제작자로도 참여했습니다. 원인모를 임신 뒤 성모 마리아로 추앙받게 된 수녀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지의 숲으로 트레킹을 떠난 주인공이 자신을 쫓는 무언가를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기만 한 숲속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는 가운데 극한의 감정 변화로 인한 쫀쫀한 긴장감 묘사가 돋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